호르쉐 뮤지엄 일단 호르쉐 뮤지엄에 왔어요 호르쉐 뮤지엄... 호르쉐 뮤지엄을 내일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호르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할라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이 먹은 거 같아요 이제 뭔가 없어서 랩에 맡은 거 같아요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먹었을까 마차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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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... 이제 포즈마크가 이렇게 변치지 싶습니다. 이렇게 있는 거 알겠군요. 그깨를 이렇게 못해구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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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x 오늘 돌아가 milieu 여기 하나이 열었어 네, 괜찮다. 저는 베르소스 벤츠 뮤지엄에 왔습니다 어제 갔던 포르쉐는 솔직히 타본적도 없고 그래서 스포츠카를 썸 좋아하는건 아니라 확실히 여기가 샵도 훨씬 더 큰 것 같고 너무 이쁘봤나? 너무 이쁘봤나? 아직 문을 안었네 클래식다 문을 안었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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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갔으니까 숍을 가봐야겠죠? 마인즈돔 이라는 곳이구요. 이쁘다. 이쁘네.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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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